이 팀은 제가 작년에 처음 보고 그 뒤로 팬이 됐습니다. 이렇게 소개를 해보시네요. 작년에 이어 올해는 더 큰 댄서가 돼서 돌아왔다. 미국 MBC 월드 오브 댄스 시즌3에 출연해서요. 세계에서 주목받은 라틴과 스트릿댄스를 콜라보한 여성 듀오 댄스팀입니다. 자 오늘 그 월드 오브 댄스 3라운드에서 선보인 댄스 라크리모사를 만나보겠습니다. 올레디입니다. 우리 라크 퍼포먼스는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. 작년에 이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멤버들은 좀 좀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. 이 멤버들은 좀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. 이 멤버들은 좀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. 그 멤버들은 좀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달려받은 롤드 오브 댄스에 출연하시피 저희 멤버들은 좀 더 익숙해진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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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